십자가와 의존성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며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는 이 아들과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전하려고 선택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비밀을 지혜롭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자기 주체성이 부족하고 의존성이 많은 존재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책임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 정국의 아버지를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축복 주도권과 책임성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에 대하여 살아있고 전국의 비밀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 지금 바로 이곳인 가정, 교회, 직장에서 십자가 생활하기로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